안녕하세요 초호 탈출 양색판적 브이로그 담당자가 김정환입니다 총 16회차 강의 중에서 오늘이 12회차 입니다 그래서 오늘 포함해서 5번 넘은 셈이네요 처음 시작할 때는 16번 언제 끝나지 했는데 벌써 거의 마무리 단계 접어들어 갑니다 5 일단 순서상으로 오늘부터는 뭘 하게 될 거냐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형태 편집하는 과정을 공부하시게 될 텐데 다만 컴퓨터를 이용한 영상 편집의 경우에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 내 스마트폰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에 있는 영상 데이터들을 어떻게 컴퓨터로 옮기는 야 입니다 보통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을 이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다 보니까 뭐 정급하면 뭐 나한테 메일로 다 보내고 난 클라우드에 올리거나 이런걸 이용해서 다시 컴퓨터 땅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스마트폰 이외에 일반적인 디카를 이용하는 경우 디지털 카메라 이용한 경우에는 그런 작업이 쉽지 않겠죠 그런 경우에는 usb 메모리 보통 데이터를 복사를 하거나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아예 내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카메라에 있는 메모리 카드 뽑아서 그거를 그냥 컴퓨터에 직접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복사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전반적인 과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저는 usb 메모리 이용합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usb 메모리는 이런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흔히 사용하는 usb 메모리인데 한쪽은 보시다시피 이 컴퓨터에 접속하는 usb 스롯이 있구요 반대쪽은 usb c 타입 일반적인 스마트폰에 충전할 때 쓰는 단자들이거든요 이런 형태의 메모리 카드 저는 주로 사용을 하는데 컴퓨터에 연결할 때는 이제 이렇게 해서 꼽고 스마트폰 연결할 때는 반대로 이렇게 해서 꼽아서 이용을 하는 편이구요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좀 더 어 익숙한 방법은 뭐가 있냐면 이런 usb 케이블을 이용하는 방법 보통 usb 케이블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거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처음 살 때 따라오는 충전용 케이블도 이런 형태가 많이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쪽은 컴퓨터 연결할 수 있는 usb 타입 다른 한쪽은 usb c 또는 뭐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따라서 마이크로 5핀 짤도 있을 수 있고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또 거기에 맞는 케이블 끄스 갖고 있겠죠 그래서 한쪽을 컴퓨터에서 꼽고 다른 한쪽을 스마트폰에서 꼽으면 스마트폰을 컴퓨터의 외장 메모리 그런 형태로 인식하기도 하니까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잠깐 언급했었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스마트폰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좀 전문가용 고급 카메라에는 이 카메라 자체에 lte 나 이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한 통신 기능을 접목시킨 기종들도 있다고 해요 뭐 저도 구경 못해 봤습니다만 그런거 같은 경우에 통신 모듈을 내당하고 있기 때문에 촬영된 영상을 바로 클라우드에 업로드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고 어 그런 장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스마트폰들은 거의 대부분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방식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방식도 한번씩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쓰기 편한지 좀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죠 다만 알아두실 점은 좀 있습니다 음 경우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케이블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케이블을 구매하지 않고 보통 스마트폰을 처음 살 때 따라오는 이 충전 케이블이 컴퓨터하고 연결했을 때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케이블이거든요 그런데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케이블 중에 데이터 통신이 안되고 그냥 오로지 충전만 가능한 케이블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케이블에 비해서 선 두께가 좀 얇아요 음 일단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보통 뭐 usb 메모리에 돈 주고 사야 되지만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이 케이블 같은 경우는 그런게 없으니까 자 이거를 다 연결해서 컴퓨터하고 어떻게 비교해서 볼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쪽을 이제 컴퓨터에서 연결을 하고요 뭐 연결하는 상태는 안 보여 드려도 되겠죠 보통 usb 메모리 꼽는 건 다 할 줄 아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은 보통 우리 충전할 때 처럼 밑에다가 이렇게 꼽습니다 꼽으면 잠시 기다리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휴대전화에서 데이터의 접근을 허용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화면이 뜨거든요 여기서 당연히 허용을 하셔야 겠죠 그래서 허용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컴퓨터 화면에 보시면 내 스마트폰 기종 명칭 보통 이거는 기적 정확하게 말하면 기종 명칭이라기보다는 스마트폰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마트폰을 사서 설정창에서 이름을 바꿨을 경우에 그 이름으로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얘를 열어보시게 되면 더블클릭해서 열어볼게요 그러면 보통 이거는 usb 메모리처럼 인식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장 메모리가 256기가 짜리 이구요 별도의 sd 카드 꼽혀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모델 이렇게 이렇게 플립이 되는 이 모델은 외장 sd 카드를 꼽을 수 없는 메모리 카드를 별도 꼽지 못하고 내장 메모리만 이용할 수 있는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 중에는 음 내장 메모리 말고 그 별도로 다가 sd 카드 꼽을 수도 있는 모델들도 있죠 그런데 보통 꼽는 sd 카드는 보통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이렇게 생겼죠 이거는 마이크로 sd 라고 불려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있고 뒷면 이렇게 되어있고 자 화면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뒷면에 보이는 이쪽에 보이는 요 핀이 이 데이터를 주고 받기 위한 포트에 해당하는 부분이구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이렇게 뭐 용량과 뭐 제조사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sd 카드도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 다른데 여기 좀 보시면 음 어디에 이렇게 되겠냐면 보통 속도나 이런 것들이 요쪽에 다 적혀 있어요 뭐 몇 배 속 이라고 되는 것들은 뭐 몇 x 라고 적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2 레벨로 다 감은 이쪽에 보면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얘는 3 이라고 넣겠거든요 이게 숫자가 높을수록 성리도 좋다고 합니다 한데 뭐 이것까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편 없겠고 보통 이제 구매를 하실 때 어 동영상 촬영용 을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은 높은 2 데이터 전송률을 가진 에 그런 것들을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구매 하시면 될 것 같구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음 동영상을 촬영을 하더라도 짤막살막하게 찍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차이점이 좀 있긴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쪽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재량 메모리가 들어가 있구요 제일 한번 열어볼까요 열어보게 되면 뭐가 폴드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모든 영상이나 사진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요쪽에 보이는 요 dc im dc im 이란 폴더를 열어서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폴더들이 있는데 이 폴더가 뭐냐면 스마트폰에서 보는 앨범이에요 그래서 제꺼 앨범을 열어서 보시게 되면 1번 이름의 앨범 이름에 뭐 카메라 스크린샷 뭐 동영상 캡처 다운로드 이미지 카카오 되게 쭉 있는데 그 전부 다 여기 있는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내가 촬영한 게 어디에 있는지만 찾으시면 되죠 보통 스마트폰으로 바로 촬영한 사진들은 이 카메라 라고 하는 앨범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 카메라 라고 하는 앨범에 보시면 이렇게 내가 폰으로 촬영한 사진들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을 받았거나 이런것들 다른 앨범에 들어가 있고 내가 별도의 앨범 만들어서 옮겨 놓지 않나 하는 보통 카메라 앨범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여기 좀 보시면 가족사진 하고 되어있는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에 가족들이 라던가 이런 사람도 찍은 사진들만 뭐 하는거고 그 다음에 제 취미인 서예 나무 영어 때가 아니라 찍은 것들도 그 따로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모아 놓는 경우들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보통은 찍은 사진 디폴트 값이 기본값이 여기에는 카메라 라고 하는 폴더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 분들 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카메라에 있는 모든 사진들을 이렇게 모아서 보여줍니다 필요한 사진들을 복사하거나 모여 있는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내 컴퓨터로 복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여기에 있는 사진을 최근에 제가 이렇게 사진 3개를 제가 차를 새로 바꾸면서 기념소서 찍어놨는데 요 사진을 복사해 보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선택하신 다음에 복사하는 방법은 일단 엄밀하게 말하자면 복사하는 방법은 한 가지구요 데이터를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뭐 이런 자료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 인건데 하나는 이동이 있구요 하나는 복사가 있습니다 복사는 어 폰이나 여기에 있는 자료는 그대로 두고 걔를 고대 고대로 말 그대로 복사를 해서 다른 곳에 하나를 더 만들어 놓는 거죠 이게 이제 복사하구요 이동은 원래 있던 자료에서 지우고 내가 복사하고자 하는 곳으로 붙여 넣기게 되어야 되는 그래서 복사는 동일한 내용을 하나를 더 만드는 거고 이동은 원본이 없어지면서 옮겨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쭉 드래그해서 원하는 만큼 선택하시구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원하는 것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 복사를 하게 되면 이제 얘는 그대로 두고 다른 곳에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서 잘라내기를 하게 되면 유저리터는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지고 붙여넣기가 되는건데 이게 이제 해보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사실 제가 이 강의 영상을 찍으면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가능하면 잘라내기 하지 마세요 복사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잘라내기를 하게 되면 원래 있던 자료에서는 데이터가 지워지는 거거든요 지워지고 그 자료가 내가 복사하고자 하는 하드디스크나 메모리에 저장이 다시 되는건데 이 과정에서 원본은 지워졌는데 이 타겟이 되는 메모리에 저장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이제 원래대로 따지자면 잘라내기는 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사라져 정상인데 저도 정확하게 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기계적인 어떤 오류라고 봐야겠죠 원본도 사라지고 복사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아주 가끔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나는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돼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번거롭더라도 원래 있던 걸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복사 끝난 걸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던 원본을 지우시는 방문식으로 쓰시는 걸 권합니다 실제로 저도 뭐 자주는 아닙니다만 간혹가다 그런 일 한 번씩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그럴 때 정말 중요한 자료들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복사 할 수 있는게 좋구요 그래서 자 복사를 한 다음에 원하는 곳에 가서 여기다 한번 붙여넣기 한번 해볼까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여기에 붙여넣기 거든요 이렇게 붙여넣기 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왔죠 그러면 사진석장 들어왔는데 여기에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이때 이제 지우시면 되요 이렇게 까지 하신 다음에 삭제 하시게 되면 여기서는 지워지고 붙여넣기 한 곳에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저는 그러기 위해서 복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우지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진 자료들이 있는데 이게 내 스마트폰에 메모리를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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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식을 하겠죠 저는 전체 한번 선택해 볼까요 그랬더니 모두 560개 항목이에요 용량이 얼마나 될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눌러 봤더니 카메라로 찍은 사진만 크기가 12.2기가 랍니다 물론 여기에 사진 뿐만이 아니고 동영상에 같이 했으니까 의미에서 끊어있습니다만 어쨌든 12.2기가 얘가 지금 256기가 짜리 메모리니까 이것도 전체 메모리 공간이 한 5% 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다 보면 음 음악을 내 폰에 다운로드 받아서 듣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뭐 아니면 영상 같은 거 동영상 영화나 영업들 다운로드 받아서 스마트폰에 저장해 놓고 보시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스마트폰의 메모리는 이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들이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를 좀 하시고 자 이거 다시 한번 보자면 내 PC를 열게 되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내가 연결한 스마트폰의 아이콘과 이름이 보이구요 얘를 꽉을 클릭해서 열게 되면 이렇게 메모리가 보이는데 지금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도의 SD카드 꼽지 않기 때문에 내장 메모리 하나만 보입니다만 만약 메모리카드 꼽을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SD카드 메모리에 해당되는 이 아이콘이 나타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필요한 개수만큼 연결되어 있는 개수만큼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스마트폰에 있는 영상이나 사진제를 다 복사하신 다음에는 이제 얘를 분리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USB 케이블을 연결한 경우는 그냥 그냥 작업 빼셔도 되더라구요 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USB 메모리 같은 경우는 꼽았다가 뺄 때 언마운트 즉 마운트 해제 라고 하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스마트폰을 케이블 연결한 경우에는 그 작업이 따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상태에서 얘를 뽑아주면 자연스럽게 연결 해제가 되고 끝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 방법이구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방법을 말씀드릴까요 두 번째 방법은 이런 USB 메모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USB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컴퓨터에 꽂게 USB 포트가 달려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단일 포트만 있는 USB 메모리로는 불가능하구요 제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쪽이 서로 다른 구멍을 갖고 있어요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아래쪽은 제 것 기준이죠 이 아래쪽은 컴퓨터에 꽂는 포트구요 위쪽은 USB-C라고 되어 있는 포트거든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 전부 다 USB-C 타입이죠 그래서 이거는 컴퓨터에 꽂으면 컴퓨터에 메모리를 인식을 하고 그리고 스마트폰에 꽂으면 스마트폰에서도 역시 외장 메모리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 있는 자료를 여기에다 복사를 한 다음에 빼서 얘를 컴퓨터에서 꽂고 복사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사실 저는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씁니다 이유가 뭐냐면 외부에 촬영을 나갔다든지 했을 때 메모리가 부족하다던가 하는 이유로 급하게 스마트폰에 있는 자료를 지워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물론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SD카드를 꼽아서 쓸 수 있는 부들도 있습니다만 그 SD카드 조차도 용량이 무제한은 아니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조차도 꽉 차서 더 이상 이제 저장할 공간이 없다 메모리가 꽉 찼다 이럴 경우에는 빨리 비워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런 거 하나 용량이 적당하게 큰 거를 예비로 갖고 다니시면 긴급하게 사용하기 상당히 좋겠죠 만일에 본인이 사용하고 계신 스마트폰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의 USB-C 타입이 아니고 구형인 경우 구형은 보통 마이크로 5핀이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USB-C 타입은 자세히 보시면 옆으로 길쭉한 타원 형태의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구형의 마이크로 5핀은 크기는 약간 작고 자세히 보시면 사다리꼴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과 아래쪽에 넓이가 약간 다르죠 그래서 사실 이런 형태도 구형의 이런 형태도 예전부터 나왔었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은 이쪽은 일반 USB 케이블과 같은 형태여서 컴퓨터에다 꼽을 수 있고 반대쪽은 마이크로 5핀으로 되어 있어서 구형 스마트폰에 꼽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역시 외장 메모리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걸 이용해서 복사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얘를 아래쪽에 있는 충전 케이블을 꼽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꼽습니다 꼽으면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인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삼성 스마트폰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삼성 스마트폰은 그쪽에 지금 보시는 이렇게 내 파일이라고 하는 이런 앱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기에 폴더 모양의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데 자 얘를 실행을 시키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내장 메모리 이게 일반적인 메모리 카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혹시 그 SD카드 꼽을 수 있는 건 이 자리에 또 한 군데에 SD카드 뜨는 외부 메모리 외부 명칭이 또 있을 것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이 지금 이 자리에 보시는 것처럼 USB 저장 공간이라고 나오죠 얘 같은 경우에는 USB 저장 공간에 나오는 이거는 지금 꼽은 USB 메모리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꼽게 되면 얘도 일반적인 스마트폰에 있는 메모리 저장 공간처럼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리자면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스마트폰에 있는 자료만 컴퓨터로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복사를 해서 스마트폰에다가 보낼 수도 있다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제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옮기는 방법을 보여 드릴게요 일단 내장 메모리를 들어가서 아까 컴퓨터로 다 봤을 때 DCIM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었고요 그 안에 카메라라고 하는 폴더를 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과 동영상이 쭉 보이죠 이중에 원하는 사진을 아까랑 동일한 사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눌러서 선택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앞에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그리고 얘가 선택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선택하고 싶은 것들 이렇게 쭉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이렇게 선택을 할게요 이 상태에서 얘를 이제 외장 메모리를 복사하는 방법은 아래쪽에 한번 보세요 이동이 있고 복사가 있고 공유가 있고 삭제가 있습니다 삭제를 누르게 되면 당연히 이 사진들이 지워지는 거고요 공유가 되면 뭐 카카오톡 같은 걸 이용해서 누구한테 보낸다던가 아니면 문자메시지나 누구한테 사진을 보낸다던가 이럴 때 쓸 수 있는 기능이고요 복사는 컴퓨터와 동일합니다 여기에 있는 원본은 그대로 두고 원하는 곳에 얘를 갖다 복사해서 하나 서류를 또 만들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동은 여기에 있던 원본은 지우고 복사하고자 하는 곳에만 자료를 보내고 마는 것 그런 형태가 되는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복사를 이용하셔도 뭐 문제는 없습니다 아 이동이죠 이동을 이용하시면 여기에 있는 자료가 지워짐과 동시에 이제 옮겨 가는 거겠지만 제가 컴퓨터를 잡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가능한 한 음 잘라내기를 통한 이동을 쓰지 마시고 복사를 해서 사용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일단 선택됐으면 복사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복사할 것인지가 중요하죠 그 위치를 찾아가는 건 여기 위에서 보시면 돼요 여기 위에서 이쪽에 보이는 얘를 누르게 되면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앞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여기에서는 원하는 분을 터치하게 되면 그 자리에 바로 건너 뛰는 겁니다 일단 한 단계씩 넘어갈 때는 위에 있는 이렇게 터치하게 되면 넘어가게 되는 거고 저는 그냥 맨 맨 앞에 있는 예 한번 눌러볼까요 누르게 되면 넘어가서 아까 봤던 그 화면이 나오죠 여기에서 저장하고 싶은 얘를 터치를 하시고 여기에 저장할만한 곳을 선택하신 다음에 마땅한 게 없으면 어 난 여기에 마땅한 폴더가 없어서 폴더테를 만들어 주고 싶어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여기 보이는 이 메뉴를 누르신 다음에 저기에서 여기 폴더 추가 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시죠 예를 누를게요 그러면 폴더 이름을 정할 수 있고요 일단 저는 연습이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자리에 연습이라는 폴더가 생겼고요 앞에 빨간 바탕에 여기 N자가 보이죠 여기 새로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 New의 의미입니다 얘를 누르시게 되면 빔 폴더가 있을 테니까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 보세요 여기에 복사 라고 하는 버튼이 보이시죠 얘를 누르게 되면 네 이렇게 들어왔죠 그리고 아까 원래 있던 자리에 자리가 남아있는 점을 볼까요 역시 맨 앞에 있는 요 아이콘을 누르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내장 메모리를 누른 다음에 DCIM 들어가서 카메라 들어가서 보니까 아까 복사했던 자리코들이 남아있죠 얘를 복사하지 않고 이동을 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있는 얘를 지워줬을 것이고 지금은 이동을 하지 않고 복사를 했기 때문에 원본도 남아있고 USB 메모리에도 남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작업이 됐으면 이젠 이 USB 얘를 빼서 컴퓨터에 보내서 이제 자료를 또 복사해야 되잖아요 그땐 어떻게 하시느냐 그냥 빼면 안 돼요 제가 몇 번 해봤는데 그냥 빼면 상당히 높은 비율로 복사 됐던 자료들이 에러가 나와서 못 읽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꼭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자리에 보면 점 세 개 보이시죠 이거 점 세 개 얘가 이제 USB 저장 메모리에 대한 관리 메뉴가 있게 되는데 얘를 눌렀더니 포맷이 있고 마운트 해제가 있어요 가령 꼽았는데 여기에도 자료가 너무 많아서 깔끔하게 지우고 불편한 것들이 많아서 깔끔하게 지우고 싹 다 지운 다음에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포맷 하시면 됩니다 다만 포맷을 했을 경우에는 원래 이 메모리에 있던 USB 메모리에 있던 모든 자료가 다 지워져 버리게 되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일단 이렇게 꼽아 놓은 걸 안전하게 빼고 싶을 때는 위에 있는 마운트 해제를 누르시면 됩니다 마운트 해제를 눌렀더니 마운트 안됨 하고 나오죠 얘는 지금은 선택해도 쓸 수가 없습니다 마운트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마운트를 해서 쓰고 싶으면 이 자리에 있는 마운트를 누르시면 되겠지만 일단 안된다고 보시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마운트 안됨이라고 하는 메세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이를 빼면 돼요 이렇게 빼면 이렇게 그러면 전혀 문제가 안되는 상태가 된 거고요 이 상태에서 얘는 반대쪽을 이렇게 해서 컴퓨터를 꼽습니다 컴퓨터를 꼽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usb 드라이브라고 나오죠 그러면 얘는 일반적인 usb 메모리니까 그냥 그대로 쓰실 수 있죠 여기서 제가 아까 연습이라고 하는 폴더 만들었었고요 그 안에 지금 보시는 사진 자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진 자료들을 다시 여기서 복사하시거나 이때는 이제 어차피 스마트폰에 원본이 남아있으니까 잘라내기를 해도 상관없겠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잘라내기를 한 다음에 원하는 곳에다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지금은 똑같은 사진도 있기 때문에 붙여넣기 하게 되면 이렇게 같은 이름이 파일 같은 이름의 파일이 세 개가 있으니까 붙여넣기 하겠느냐 덮어쓰기 하겠느냐 물어보는 거고요 덮어쓰기 하게 되면 다시 복사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연습을 들어가서 보게 되면 원래 있던 자료가 다 지워졌으니까 남아있지 않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다 이용하시게 되면 가장 무난하게 이 자료를 복사하는 그리고 어디 외부에 나갈 때 내 스마트폰의 용량이 넉넉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평소에 USB 용량이 큰 거 512GB나 뭐 이쯤 되는 것들 제 거는 저게 지금 저게 아마 256GB일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만 돼도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있죠 컴퓨터에서도 얘를 뺄 때 그냥 빼시면 안 돼요 그냥 빼게 되면 뭐 무리 없이 그냥 빼고도 10번 아무 문제 없을 수 있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얼마나 안전하게 오랫동안 보관을 하느냐 문제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에러가 나면 사실 그동안 몇백 번 몇천번을 안전하게 썼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에러가 나면 못 쓰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런 경우에 대부분 포맷을 하게 되면 기계 자체가 물리적으로 고장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메모리 메모리 자체는 고장이 없어도 그 안에 있는 데이터나 날아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때도 항상 빼실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꺼내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게 아까 스마트폰에서 언마운트라고 했던 거 마운트 해제라고 했던 거 그것과 동일한 작업입니다 그러면 사라지죠 그러면서 안전제거라고 나오고요 그때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빼시면 안전하게 제거가 된 거죠 이렇게 이용하시면 usb 메모리를 이용한 저장 방법은 뭐 문제가 없이 연습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방법이 뭐냐면 마지막 방법은 음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한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을 보여 드릴 텐데 그거는 저는 네이버 클라우드라고 하는 요즘에 그게 이름이 네이버 클라우드가 아니라 네이버 마이 박스로 바뀌었죠 얼마 전까지만 네이버 클라우드였었는데 한 1년 2년 전쯤에 이름이 네이버 마이 박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요 아이콘인데요 요걸 가지고 자료를 복사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료를 스마트폰과 컴퓨터와 사이에 주고받고 하는 것들을 좀 보여 드리는 그런 영상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뭐 굳이 영상편집 뿐만이 아니라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강의나 또는 어떤 자료들을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스마트폰으로 옮기고 싶다든지 이럴 때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마지막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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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